네 수미예술단의 음악사랑콘서트 정기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번째 순서로 수미예술단의 총무로 활동중이신 훈남가수 김용진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동전 해변의 여인 김용진 가수님이 부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유예술단의 총무로 활동중이신 훈련 우유예술단의 총무로 활동중이신 훈련 조용히 들려온 조개들의 이야기 말없이 보내는 해변의 여인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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